가족 수가 줄다 보니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반려견 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한 해에만 2천억 원이 넘게 수입해오는데요. 최근 우리 기술로 외국산 사료를 대체할 고기능성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료는 사람들의 음식만큼이나 비싸졌고 더불어 사료 시장도 껑충 성장했습니다. 2012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약 9천억 원대이며 이 가운데 국내 반려견 사료 시장이 3분의 1에 이릅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먹는 사료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반려견 사료는 약 70% 이상이 외국산입니다. 국내산 사료는 종류가 적고 외국산에 비해 안전성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그동안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최근 외국산 사료를 대신할 고기능성 국내산 사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허받은 이 기술을 식품업체에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료는 감자와 바나나를 열처리로 건조해 흡수율이 높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 세포 재생을 돕고 암세포 증식도 막아줘 외국 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래 유익한 지방산인 퓨트리산 함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장래 염증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요. 종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 국내 반려견 사료 시장 전망치는 8천억 원대. 농촌진흥청은 사료 국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사료 개발을 서두르고 기술 이전도 활발히 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